지루 환자들의 감각집중훈련 프로그램 결혼한 부부들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부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남편의 감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의 상대자들과 너무 지나치게 성관계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자극하는 데 너무 많이 빠져 있을 때 성적인 그런 패턴을 교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욕기간을 충분히 두고 현력에서 충분히 복용하고 감각집중훈련 하는데 인내력을 가지고 스케줄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들이 요즘에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루증 환자들에서 감각집중훈련을 했을 때 실패 사례들을 몇 케이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루증은 발생기전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인 자극의 역치가 올라가서 데스 그립 신드롬이라고 하는 너무 강한 스트록에 의해서 자유행위를 했을 때 감각의 역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에서 그 감각의 역치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회복되는 분이 있고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행위에 대한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억압 쉽게 거기에 빠져들지 못하는 시민성 지루증 환자도 상당수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감각집중훈련만 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루증을 상담할 때 그분의 성적인 패턴과 정말 감각의 역치가 올라가 있는가 성적인 발달 상황 이런 거 면담이 굉장히 그 처음에 그 홀몬검진과 함께 초기에 집중적인 상담이 진단 과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민성 지루증을 배제하고 데스 그립 신드롬 너무 지나친 강도의 자유행위 때문에 감각의 역치가 올라가 있는 분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완전히 감각의 역치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하는 성행위야 자기가 하는 성적인 자극에 다시 빠져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자극으로 너무 빨리 돌아간 경우에 실패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세 분 정도 6개월 1년 사이에 성공했다고 판정받은 분들에서 한 분은 제가 성공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8, 90% 좋아졌다 그래서 안 오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추적관찰이 안 된 분들로 오시라고 전화하는 건 아니니까 추적관찰이 안 된 분 중에서 나중에 다시 오신 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실패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패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감각 집중 훈련을 통해서 90% 이상 진례 사정이 가능해지고 성적인 금역 과정 이런 것도 자신감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나갔을 때 자기의 상대자에서 90% 이상 안정된 사정 기능을 유지한 걸 확인하고 치료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미혼 남성들인 경우에는 다시 혼자서 자극하는 데 빠지거나 유혹을 참지 못하는 야동 자극과 자유행위 관련된 자극에 빠져들어서 실패하는 경우 한 달에 보통 한 달에 10회 이상 이렇게 자극을 했던 경우 또 중간중간 성상대자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성상대자하고는 사정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었던 악세전환의 고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현류 개선제나 이런 약물 치료 또 감각 집중 치료에 대한 회복 가능성의 타진을 위해서 재방문을 하시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또 장기간에 약물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심각도에 따라서는 이제 또 2차 약제 사정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제들을 또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처음에 감각 집중 훈련으로 진례 사정을 90% 이상 성공하게 되고 선택과 집중에 성공해서 절제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성적인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자신의 감각의 역치를 유지해 가는 게 지루증의 감각 집중 훈련의 치료 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어렵게 성공했었던 금욕과 감각 집중 훈련과 감각의 역치를 충분히 좋게 해서 90% 이상의 진례 사정에 도달했었던 환자들에서도 과도한 성적인 자극 때문에 지루증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환자들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명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